자이철비 오늘 4.4% 정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에 공매물량들 받쳐놨던 거 다 잡아먹었지만 동시효과 때 또 많이 눌렸죠 그러면서 4.4%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장중에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처럼 집계가 됐었는데 마지막에 매도로 돌아섰죠 525주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5922주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한 주 동안에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을 꺾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났죠 자 그런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지만 자 이런 시간들이 결국은 멘탈을 강화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실제 승자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치를 한번 보면은 1파 상승을 하고 21만 4천원 수준까지 갔었죠 21만 4천원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정말로 많이 내렸습니다 자 정말로 많이 내렸고 자 1파 상승하고 2파 조정이 상당히 깊게 거의 뭐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작년에 기대감만으로 갔던 그 가격보다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죠 많이 내려와 있고 제오드가 지오드가 매수를 한 가격이 요정도 되죠 자 제오드가 매수한 가격보다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오드가 16만에서 한 17만 사이에 7만 주 정도 들어왔죠 그래서 계속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런 투자 펀드에서 이 HLB를 이렇게 손실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고 며칠 되지 않았죠 마치 이 워렌 버핏이 골드만 삭스 1달러에 투자하고 한 3주 만에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났을 때 워렌 버핏 한물 갔다 뭐 이런 상황하고도 비슷한 그런 제오드의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실제로 승자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널러라고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나 공매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남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밑고리를 좀 달아줬죠 오늘 저가 수준을 보면은 상당히 좀 거의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끌어내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HLB가 FD 승인 신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단 하나도 없죠 계속 그냥 순리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공매들의 공격이 정말로 심합니다 정말로 심하고 지금 시장 자체적인 이런 환경 자체가 조금 힘든 환경이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런 불안감 이런 불안감을 이용해서 상당히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닥 쪽의 공격을 기관 투자자들이 연일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마지막에 조금 이제 매도량을 좀 줄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140억 가까이 매수로 마감을 했죠 어제도 한 40억 정도 매수하고 오늘도 140억 정도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기관들의 매도세도 정말로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많이 나왔고 지금 억지로 억지로 주가를 상당히 많이 끌어내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쪽의 공격이 상당히 심했죠 그중에 HLB의 공매 세력들이 가장 많이 물려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물려 있다 보니까 공매들의 공격이 상당히 좀 거센 이런 한주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위치를 보면 오늘 종가 수준을 보면 자 이 종가 수준으로 봤을 때 기존의 이제 가장 고점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저점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상당히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성공하기 전 이렇게 쭉 가면 한 7만원 8만원 정도 되죠 한 7만 5천원 수준에서 지금 이제 삼성 성공의 프리엔디에이까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제 7만 5천원 수준에서 12만 5천원 수준까지 밖에 가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파 상승하고 2파 조정하고 3파 파동이 나오면 아주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음 주면 엘리바하고 합병 있죠 그리고 이 회의록이 오면은 검토를 하고 그 검토가 끝이 나면은 이 회사에서 공지를 한다고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네오파마 하고 이렇게 설립하는 UAE에 설립하죠 그게 다음 주 또는 다 다음 주에 완성이 될 걸로 보이죠 최장 3주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UAE에 설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상당히 이 HLB에 하고자 했던 이 그런 큰 목표들이 하나하나 현실화가 되는 그런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그런 주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달간 거의 한 달간 조정을 했죠 거의 한 달간 조정을 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리보세라닙의 승인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다음 주는 상당히 좋은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주간 주봉으로 봤을 때도 1파 오르고 2파 조정을 꽤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꽤 많이 조정을 해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5일선 이렇게 올라서겠죠 5일선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게 되면은 5일선 하고 여기서 요만큼 오게 되면은 요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시작하면은 바로 이제 5일선 하고 만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조정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다음 주 회의록이 오는 부분 그리고 엘리바와 합병 부분 요런 부분 이제 합병 되면은 이렇게 공시가 뜰 겁니다 공시가 뜰 예정이고 당연히 뜨겠죠 그렇게 됐으니까 합병 100% 합병 완료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상당히 깊게 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런 상황이면은 다시 한번 상승 2파 3파가 아 상승 1파 조정 2파 3파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월봉 상으로도 다음 주면은 월봉이 또 완성이 되죠 다음 주면 월봉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요렇게 보면은 상당히 올랐다가 고점 대비해서 정말로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가치는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위치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 상으로 보면은 계속 이렇게 찍어 누르고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겁을 줬죠 이렇게 투매를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쭉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가창을 뭐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만주 만오천주 이렇게 쌓아놓고 주가 못 올라가도록 상당히 지금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이거는 지금 확실하게 공매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상당히 이제 지금 공격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위치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제 조정이 됐다 그러면 메이저 세력들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 위치까지 상당히 조정이 많이 되어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번 주 하나 둘 셋 넷 월요일날 조금 오르고 지금 4일 연속으로 계속 뭐 좋지 않았죠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꽤 많은 시간 조정을 했죠 많은 시간 조정을 했고 이제 밑거리를 좀 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진행이 됐고 다음 주부터는 상당히 강한 탄력이 뒷받침 되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눌려졌죠 그렇게 많이 눌려진 부분 또 탄성을 가지고 튀어 오르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다음 주에는 뭐 다음 주부터는 현실화되는 그런 호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프리엔디까지 신청한 그리고 삼성 성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상세되어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리보세라닙의 이런 같이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문제가 된 부분이 없다 요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힘든 시간들 멘탈 관리를 잘 하면서 잘 넘기게 되면은 아주 좋은 또 시간이 오겠죠 반드시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다림하고 이런 인내심 그리고 멘탈 관리를 잘 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잘 보내다 보면은 결국은 크게 웃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요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이었지만 수고 많으셨고 주말은 또 잘 보내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올라간다 이 부분은 이게 팩트고 진실이죠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면서 계속 공부도 하고 이렇게 주말은 또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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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